네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황금타임 때 선택 잘 아섰습니다. 네 축하드릴게요. 수익률 상승시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 잘 맞춰주셨고요. 밀도 있는 시간입니다. 새빨간 테마, 새빨간 상담, 새빨간 유방주까지 밀도 있게 여러분들의 30분 시간을 순식간에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죠? 전화 02786-102-1024, 문자 013-3366-8288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상담 참여만 하셔도 단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미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트렌드가 되기 한 달 전 미리 짚어보는 테마,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새빨간 테마 되게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치 채셨을까요? 오늘 정치인 테마주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 자유한국당의 전당 대회를 앞두고 관련주들 들썩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원래 이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자 화장실은 남자의 금남의 구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방송에서는 거의 이쪽이 금도의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방송에서 안 다루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하기엔 좀 힘들고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테마주, 테마주이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 이후 다시 한 번 더 크게 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도 상당히 많은데요. 앞에서 먼저 주의사항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주의사항부터 볼게요. 네, 그렇죠. 봐야 되죠. 이게 사실 색깔을 정말 빼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방송이어서 저도 오늘 물 싹 다 빼고 왔거든요. 어? 전문가님 의심되는데 오늘 넥타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말투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오로지 주식을 보면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한 번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은 뒤에 C라든지 아니면 그런 직책 자체를 생략하더라도 명사로서 그냥 주식에 대한 명사로서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 자체가 상당히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거품을 싹 빼고 그냥 여기에 대한 테마주로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자체가 2월 27일 킨덱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국 2월 말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에 잡혀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슈가 겹칠 때는 더욱더 큰 이슈에 투자 심리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보다는 한국당 전당대회 자체가 상당히 테마주들이 심리 자체가 약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누가 당선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그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엔 당선과 주가 흥행은 절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메가 트렌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종목분들은 실적이 적자 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2월 27일에 열리다 보니까요. 우리가 2월 결산이라든지 또는 3월 31일까지 실적 발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상장 폐지 여부가 또다시 한 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시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장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기업은 절대 절대 안 된다. 적자 기업은 대장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정치인 테마가 더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 관련주다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것 말고 뭔가에 대한 모멘텀 향기가 더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더블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소차 플러스 환경 관련주 이런 식으로 되면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치인 테마주다 보니까 반짝하고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셔가지고 100% 몰빵은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제 연봉을 다 털어서 이 종목을 몰빵을 했습니다. 이상호 전문가님 믿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100%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테마주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중 조절은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에 어떤 테마주가 들썩인다고요?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중요한 것만 콕콕콕콕 집어드릴 테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만 잘 들으세요. 일단은 오세훈 테마주. 여기에 이분의 중학교까지 제가 팠습니다. 중동중학교, 대일고등학교 고려대 출신인데 일단은 원익, 유진기업 나오는데 이거 일단 별표 한 개씩 해놓습니다. 일단은 자랑스러운 중동인. 그래서 2007년도에 자랑스러운 중동인이라고 해서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가 있어요. 이거는 꼭 중요합니다. 체크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오세훈 전 시장이 중동중학교 출신입니다. 거기에 7명을 뽑았는데 그 7명 중에 한 명이 오세훈 시장 그리고 원익 회장, 유진기업의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아이리버는 오세훈 시장의 동생, 친동생이 오세훈 전무인데요. 이 오세훈 전무가 현재 블록체인 사업 개발을 하는 부서에 대한 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아이리버가 신규적으로 편입된 종목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고 밑에 이제 진양그룹과 KPX그룹이 나오는데 진양그룹은 다들 아시죠? 그럼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사지 마세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신에 KPX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양준영 회장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KPX홀딩스의 회장이 있고 그 회장의 아들이 양준영 회장입니다. 실질적으로 KPX홀딩스에 대한 주가는 지금 많이 안 올랐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홀딩스하고 케미칼은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생명과학을 조금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월산은 한국선제, 금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있는 기업들도 학교에 대한 동문 얘기로 해져 있다. 그래서 한국선제, 금량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더 봐야 되겠죠. 두월산은 보지 마세요.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습니다. 이제 황교안 테마가 넘어왔습니다. 학교가 경기고 성균관대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한창 지진 많이 올랐죠. 이거 보지 않습니다. 서연탄메탈 적자예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 성균관대 동문 출신인데요. 이거 별 반 개 정도. 그리고 디젠스, 갤럭시 SM이 있는데 디젠스는 관리 종목이에요. 보지 않습니다. 유인택, 세동, 솔고바이오 다 적자예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 테마죠. 현실이에요. 하려고 막상 보면 대부분 다 적자거든요. 적자 기업은 보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조금 나오는데 이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퓨처 적자입니다. 여기 인터임 얼마 전에 전임원 횡령 배임권으로 유죄가 확정됐죠. 이거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기업들 보지 않고 그러면 말씀하신 이지, 인포뱅크, 국일신동이 남았는데 이 세 개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황교안 테마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는 꼭 한 번씩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치인은 두 명이에요. 황교안 전 총리하고 오세훈 전 시장.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복병, 일종의 갑작스럽게 시세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 영남고등학교 출신 대구의 영남고등학교 그리고 거기에 고려대 동문 출신인데 고려대 동문 같은 경우는 앞서서 우리가 오세훈 전 시장도 고려대였죠. 이런 테마가 한 번쯤 돌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밑에 거 다 보지 않습니다. 필요 없고 딱 두 가지 기업만 기억합니다. 세우 글로벌은 많이 올랐어요. 볼 필요 없고요. 밑에 보면 영화금속. 이거는 테슬라와 연관되는 기업이거든요. 영화금속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그 밑에 토탈소프트라고 있어요. 이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 관련 주기도 합니다. 이게 경남 창령의 대표이사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남 창령에 대한 출신이 누가 있냐. 박원순 시장하고 홍준표 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감안한다면 토탈소프트 이런 기업들도 한 번 기억을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그림에도 한 번 같이 볼게요. 김무성 테마주. 네.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온다면 이런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테마주의 내용들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도 설명은 다 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중동이라는 말 기억하라고 했죠. 중동인. 자랑스러운 중동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동중학교는 아까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중동고등학교는 김무성 지금 대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남중학교 출신이에요. 경남중도 인맥이 엄청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경남중학교 출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 부분 몇 개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은 제가 분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디지털 조선. 이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중앙오션인데. 이거는 한양대 동문. 이것도 적자입니다. 보지 않습니다. 전방. 이거는 부친이. 김무성 대표의 부친이 창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많이 들썩들썩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적자예요.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NK. 이거는 사돈 기업입니다. 이것도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돈에 8촌까지 다 나오네요. 일단은 사돈. 본인의 딸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기억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거는 그냥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적자 기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수산중공업. 아까 전에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그림 한번 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스 주연테크 적자 제외하겠습니다. 서한기계. 이게 경협주와 연관되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오른 건 하지 않겠습니다. X. 유유제약도 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돈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돈이 은근히 가까운 게 또 사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원익 한 번 더 나오는데 원익 이거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익이라는 기업이 오세훈 전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였거든요. 그렇죠? 중동인. 그런데 지금 또 다시 한 번 더 나오죠. 중동고등학교의 또 동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무성 테마주에도 엮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 주무신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오신 종목이 약 4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고 유망주 주세요. 그래서 추려서 추려서 제가 얘기했는 거에 대해서 다시 보기라든지 유튜브로 통해서 보시면 거기 안에서 제가 괜찮습니다. 별표 줍니다 했던 기업들을 다 하면 한 8개 정도 돼요. 그래도 모자라서요. 그래도 조금만 더 추려주세요. 네, 그럴 줄 알고 또 준비를 했죠. 언제? 방송 끝나기 전까지. 네, 여러분들 2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그 유망주 어떤 종목이 될까? 방송 끝까지 저희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20대 1을 뚫은 유망주 주시죠. 주세요, 이제. 한번 같이 지금 볼까요? 네, 지금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이 구길신동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길신동? 네, 일단 아까 전에 황교안 관련주에 편입됐던 종목군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우리가 청동, 황동 그러니까 조금은 뭐랄까 그냥 제조업에서 가장 기초적인 산업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항상 꾸준히 캐시카우는 시장 형성돼 있는 점유율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업이 왜 황교안 전 총리 관련해서 이 기업을 뽑았느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그냥 꾸준하게 산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주가를 못 올린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좋게 만져줄 수 있는 입장이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이쁘게 한번 만들어볼 것 같아요. 아, 냄새나는 종목이다. 네,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길신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서 가격대는 지금 5천 원인데 4,850원, 4,900원대. 그래서 여기 조금 호가가 빠졌을 때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손질가는 하단에 있는 4,650원 정도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까지 저희 꼭 이렇게 당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요? 두 번째는 원익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별표 계속 드렸던 종목군이도 하고 자랑스러운 중동인 그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세훈 전 시장 관련주 그리고 김무성 씨 관련주 거기에 편입된 종목이죠. 그런데 이 기업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원익이라는 기업이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사실. 원익 IPS 있죠, 원익 테라세미콘 있죠, 원익 홀딩스 있죠, 원익 QNC, 원익 모티리얼이죠. 테라세미콘?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은데 결국에는 이 회사가 지주사 역할을 하는 것은 원익 홀딩스입니다. 그런데 원익 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원익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 부진이 이루어졌다 지금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그 타이밍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로도 우리가 충분하다고 보고 다만 이 회장에 대한 자랑스러운 중동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테마주에 편입된 확률도 대단히 높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알려지지 않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은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잡아드리면 제가 매수가를 4,650원, 4,700원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오늘 시세가 조금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지금 보면 방송 보면서 시험제 유출 사태가 조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 저렴한 가격대거든요. 우리가 주봉작가만 같이 보시더라도 고가군역 대비해서 주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저렴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좀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700원, 4,800원 거기에 대한 손절관 하단에 4,43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치인 테마주라 그런지 왜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100% 수긍은 가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꼭 투자하실 때 마지막까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의사항 꼭 드릴게요. 그리고 내일입니다. 이상로 전문가님 만나볼 수 있는 자리 안내 도와드리죠.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동부증권 본사로 가시면 됩니다. 여의도역 5번 출구 인근이고요. 02077-6234번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몸만 오세요. 여의도 잘 다녀오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Brussels 6 Michael University land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